구 대표님, 안녕하십니까, 대표님. 내가 구 대표만 찾을 수밖에 없네. 안녕하세요. 구 대표밖에 찾을 사람이 없어. 내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그 동현이 형 것밖에 없어. 나라도 한 명 있으니까 다 해 주시고. 이분도 이제 스타일리스트이다. 저랑 3년 있다가 밑에도 독립한, 잘 된 친구죠. 초배했는데.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, 처음에? 처음에 만난 거는 내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형이 이제 내 대학원에 특강을 하러 온 거야. 한참 특강만. 이제 그때 형을 처음 알게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진짜 뭐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.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그런 건 느꼈어. 이제 일을 하면서 내가 형한테 딱 두 가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이거는 형을 진짜 인정한다라는 두 가지는 형은 진짜 부지런해. 진짜 부지런하고. 그다음에 진짜 에너제틱해. 그러니까 뭘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지금 형이 벌써 이제 나이가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. 나 칭찬인지 됐는지 모르겠다, 계속. 그래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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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.